안녕하세요. 옹위나입니다. 민아, 민이 누구예요? 인사해. 사단들한테. 안녕. 옹위나. 저희 민이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오늘 저희 정근모 트레이너님한테 제가 한번 민이를 부탁해 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운동? 그래. 운동하러 왔지. 운동 열심히 할 거지? 할 거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차렷.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게 주먹 쳐줘. 항상 보며 쳐줘. 살구수. 그래. 이거 하고 살구수 먹을 거야. 근데 운동 많이 하고 먹어야 돼. 손을 이렇게. 그렇지. 여기다가 다리 왼발.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무릎 하나를 이렇게 둘 거야. 일어나고. 선생님 같이 될까? 그렇지. 내려왔다가 천천히. 다시 왼발. 무릎. 셋. 열 개만 하자. 열 개만. 그렇지. 내려왔다가 왼발. 잘했어. 오케이. 두 개만 더. 그렇지. 천천히 내려왔다가 마지막. 하나 둘 셋. 옳지. 그러면 반대로. 반대발. 오른발. 왼발. 그렇지. 여기 이쪽 발. 올라왔다가. 오른발. 올라왔다가 왼발. 여기 이 발 들어. 이 발. 이 발. 그렇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왼발. 이렇게 해도 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렇지. 오. 나이스. 잘했어. 두 개만 더. 왔다가 이쪽 발. 그렇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왼발. 그렇지. 오. 됐어. 잘했어. 잘했다. 어.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잘했어. 그렇지. 다리. 어깨너매. 손 잡고 일어나는 거야? 하나 둘 셋. 일어나. 그렇지. 다시 안고 천천히. 앉았다가. 오. 나이스. 일어나. 그렇지. 천천히 내려왔다가. 엎. 여덟. 천천히. 엎. 아홉. 오. 괜찮아? 네. 오. 나이스. 공 좋아해? 공 좋아해? 네. 아홉. 옳지. 다섯. 열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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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것 같은데? 어? 잘했어. 자 빨리 가서. 선생님한테 또. 이 공을 선생님한테 던지는 거야. 꽉. 그렇지. 받아야 돼. 에잇. 넷. 에잇. 다섯. 세게 던져도 돼. 세게 던져도 돼. 세게. 그렇지. 세게 던져. 그렇지. 히. 아홉. 잘했어. 잘하는데? 잘했어. 요렇게 해봐. 그렇지. 다리 올리고. 다리 한 달 올리고. 자. 박수. 박수. 한 쪽만. 셋. 넷. 다섯. 그렇지. 끝까지. 다시 올라와서. 봐봐.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섯. 여섯. 힘. 일곱. 세게만 더. 여덟. 쭉. 아홉. 마지막. 열. 물 마실래? 힘들지? 그래도 잘하는데? 알았어. 잘 따라하도 돼요? 잘 따라한다. 잘 따라한다. 이제. 또 해야돼. 또 해야돼. 어디가 어디가. 여기 치퍼. 그리고 한 다리 뒤로. 뒤로. 두 다리. 다시. 와. 다시 갖고 와. 일어나. 만세. 그렇지. 다시. 힘내. 그렇지. 왔다. 일곱. 세게만 더. 둘 셋 넷. 만세. 잘했어. 조금 마셨다가. 잘하는데? 자 빈. 일로 오세요. 자 앉으면서 만세할 거야. 빨리 해야지. 만세. 이렇게. 반대쪽도. 왼팔. 만세. 그렇지. 만세. 그렇지.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딱. 하나. 마지막. 힘. 오케이. 괜찮아요. 물 한 잔 마셔. 괜찮아. 엄청 어색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렇게 막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아 이제 뛸 거야. 좀 뛸 거야. 뛰어. 흐이. 내려오고. 다시 뛰어. 그렇지. 계속 반복. 다시. 올라. 이거 잘하잖아 너. 다앙. 네. 다홉. 내려왔다가 열. 그렇지. 조금 더 높게 해보자. 잘하고 있어. 올라. 올라와. 그렇지. 높아졌어. 무릎을 더 들어야 돼. 내려왔다가. 아유. 내려왔다가 빨리. 힘들어. 아 힘들어. 근데 괜찮아. 빨리 힘들어야지. 시작. 쭉. 하나. 내려왔다가. 다시. 9. 둘. 힘. 잘했어. 나이스. 주먹. 파이팅. 계속 조금씩 걸어 다녀.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적응 되면은.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적응 좀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민아. 야 일로와. 거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아 안 끝났어. 일로와. 아직 더 해야 돼. 일로 오세요. 파이팅. 근데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 얼굴 봐. 지금 땀나는 거 봐라. 다시 앞으로. 눈아 이번에는 그냥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들어. 그렇지. 둘. 꽉. 셋. 다섯. 꽉.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얘를 딱 구부려서 여기 쭉 왔다가 위로 하나. 둘. 셋. 쭉. 넷. 넷. 돌고. 다시. 만. 셋. 다섯. 꾸. 쭉. 일곱. 그렇지. 오. 자 마지막. 히 돌고.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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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잘해. 할만해? 잘만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를 이제 하나씩 다 들어봐. 얘는 무게 들고 이러는 걸 하고 싶은가 봐. 이런 걸 안 되었어가지고. 이번엔 차렷.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넓게 부를 거야. 쭉. 하나. 옳지. 넷. 꽉. 다섯. 여섯. 일곱. 오. 힘든다. 그렇지. 여덟. 꽉. 아홉. 하나. 오케이. 잘했어. 앞으로 팔을 쭉. 하나. 둘. 하나. 여섯. 그렇지. 일곱. 둘. 여덟. 이거 더 무거운 걸로. 이거 봐. 형아가 드는 걸로 할 거야. 형아가 드는 거. 오. 들어 봐. 할 수 있어 얘. 오케이. 자 차려. 다시. 자 이번엔 옆으로. 둘. 하나. 둘. 셋. 팔 눌러. 꽉. 마지막.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둘 셋. 딱. 여덟. 꽉. 아홉. 하나. 마지막. 둘. 오케이. 잘했어. 야. 잘했어. 야. 배가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멋쟁이 형아가 될 거지? 할 수 있어? 네. 오. 이리 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거야. 여기 서보세요. 응. 그저 이런 기구를 한다. 그리고. 오. 똑똑해. 그렇지. 잘했어. 다리 조금만 내려갈까? 조금만 내려. 여기까지 오세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오. 천천히 앉아 보는 거야. 그렇지. 위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딱. 알 수.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쭉.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앉았다가. 그렇지. 앉아. 괜찮아. 그렇지. 쭉. 옳지. 쭉. 여덟. 구.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앉아 앉아. 만세. 만세. 완전 누워. 누워. 그렇지. 만세. 일어나. 세. 천히. 하나 둘 셋. 힘. 일곱. 쭉. 두 개만 더. 만세. 하나 둘 셋. 넷. 아홉. 이거 잘하는데? 만세. 힘. 업. 그렇지. 잘했어. 지금. 이렇게 운동하면 진짜 살 뻔지지. 그리고. 또 해야 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 더 할 수 있어? 윤활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일로와. 앉아봐. 여기다가 가슴 이렇게 등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쭉. 허리 조금만 펴고. 당겨.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해도 돼. 천천히. 여덟. 꽉. 아홉. 그렇지. 놓으세요. 팔 운동을 뭐. 잘하네. 무게를 조금 올려볼까? 조금이네. 민아 우리 이거 끼고 해보자. 쭉. 옳지. 둘. 한 거 치마. 열. 천천히. 당기고. 하나. 둘. 세 개만 더. 셋. 힘. 넷. 민아 이리와. 나니 머신은 우리 민이 잘하는 거니까. 근력 운동은 많이 했어. 천천히 걸어. 민아. 천천히. 잘할 수 있어. 민아 앞에 봐야 돼? 땀 봐. 땀 봐. 괜찮아? 민아? 괜찮아? 너 봐. 이거 보면서 해. 집중하니까. 할 수 있지. 좋고. 좀 더 해야 돼. 거기 거기 신발 신발 닿는다. 새 신발 닿는다. 민아 걸어. 걸어. 이렇게 걸어. 걸어. 아니 걸어. 런닝머신은. 지겨워서 안 하는 거 같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재밌나 봐. 유산소랑 같이 섞어서. 운동 자체를. 뛰는 수상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처럼 막 이렇게. 스텝 박스 틀고. 선생님. 자 옮니꼬. 집으로. 집으로 갈 거야? 힘들어? 나 갈 거야. 힘들어? 힘들어. 자. 그 어중마. 응. 파이팅. 잘했어. 갈아입고 와 민이가 혼자. 갔다 와. 괜찮을까요?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응하면 되겠죠. 새로운 거라서 조금. 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있을 때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요. 재밌었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앞으로 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계속 와서. 일주일마다. 딱 한 타임씩만 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는 한 타임씩 하고. 방학 때는. 이제 두 번씩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적응시켜서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그치. 생각보다 잘했었습니다. 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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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어. 생각보다 그래도 말을 잘 따라와줘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서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 적응을 못한 것 뿐이지. 조금 익숙해지면 좀 더 운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몸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그리고 힘이 세가지고. 제가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진짜요? 서포트로 하는데. 아까 제 팔을 누르는데. 제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세더라고요. 20kg짜리 쌀 같은 거. 번쩍번쩍 들어. 그러니까. 애가. 제가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이를 도와주려면은.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몸을 유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인바디 체크 못했는데. 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좀 늘려가지고. 체력을 좀 이렇게. 그렇죠. 올려야지. 체력을 좀 높이고. 제가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수영장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수영을 빨리 잘할 줄 몰랐거든요. 수영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딱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오늘은 좀 사람이 많아서 좀 부산했는데. 나중에는 좀. 집중해서. 익숙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첫날이니까. 중간중간에. 민이가 좀 달라진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콘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